아 안녕하십니까 어 하메 하메와 하메와 카루타 카벨 데리콘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못 깬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왔구요 근데 템이 되게 좋아요 물론 링크같은게 많이 없긴 한데 링크를 보여주겠습니다 링크가 이제 기본적인 거의 없다고 봐도 무상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찍혀있고 그렇구요 박무보공 다 괜찮게 됐어 83%면은 충분하죠 데미지가 있으니까요 뚫어서 깰 만한데 힘들다고 하십니다 템은 이제 27%에 작은 이상이에요 원래 기본이 58 58 58인데 공격이 17에 이상한데 일단 잠재하고 애드가 좋구요 다음 9%에 밴뉴스링 9%에 SS 주얼리 크레이 데미지 15%와 크뎀 3% 증가해요 다크크리닌이고 성부에도 추옵좋아요 5에 48에 공사 추옵이고 벨트도 육성에 966 에디 에핏 010에 64 추옵짜리 육성 위대한 밸룸 맵 위대한 밸룸 맵 슬랍스 리벤즈까지 950에 094 아쉬운거는 그냥 4 추옵만 달려있는거 4단계 추옵만 달려있구요 그렇고 도미 럭 30%짜리 0 럭 68에 06짜리 에디 010짜리 와우 라이징 서벤턴트 습 섞인작인거 같아요 뭐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잘 되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에디 3줄에 럭 30% 부유 72 추옵에 올스든 5% 30% 완작되었고 21%에 014 6에 30짜리 아마 주온 100%작 되있는거 같고 15%짜리 아마 토드에서 한거 같고 이거는 바꿔야될거 같아요 9%짜리인데 12%짜리긴 한데 아무래도 추옵에 9% 훨씬 낫고 96 추옵에 78에 56 완작짜리고 21%에 에디 2줄짜리 어.. 이것은 똑같습니다 5에 40 추옵에 럭 24%에 그렇고 신발 99 24%에 에디가 좀 아쉽긴하네 돌리다가 아주 죽을만 날거 같고 밸런스가 안맞죠 하트가 좀 밸런스가 안맞고 템에 비해서 어.. 앱솔렙스도 이거든 작이 좀 이상해요 준 70%작 하나에 30% 6작 되어있는거 같네요 아닌가요? 78에 50.. 77에 49니까 어 그렇죠 장갑은 이제 크뎜을 갖고 와야되는데요 밸런스가 이것도 좀 안맞는거 같고 27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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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는 작은 안되있고 신상 세트로 껴져있네요 그리고 마라베 풀세트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메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되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런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죽었을 때 위험하니까 매크로로 하나 설정해주는게 좋거든요 아 되있군요 아 CFR을 이렇게 해놨구나 개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조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작도 할수있죠 어 들어갑니다 바운딩컷 아니야 근데 한릴라퀸인 헬파고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밀려나구요 오케이 바로 깼습니다 바로 깼습니다 본주님께서 못깬답니다 제가 깨드렸고 다음 라운드 로타빛을 가보겠습니다 로타빛을 가보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다 바운딩컷 느낌인데 솔직히 말해서 링크만 다 키우면은 그냥 바운딩컷인데 아 이것도 꿀팁 하나 있죠 어 어 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별로 어려운거 아니니까 아 어 나로 숏다운이 이렇게 느렸었네 아 오랜만에 저기 원래 브이키에 점프를 두는데 오랜만에 알트로 누르르하니까 힘드네 그냥 들어갈게요 아 여기 차라리 풍마들 볼걸 바꿀까 아 아이고 그냥 하자 그럽시다잉 스스스 합시다 그냥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무스 아니니까 아 다크사이트 쓰고 싶은데 다크사이트를 안 넣어놨다 다크타이스가 있으면 석상을 안 먹거든요 어딨나요 다크사이트 뭐하나요 저거 오케이 아 아 다크사 아 나 섀도우에 적응돼갖고 다크사이트 풀어와야 공격하는구나 아 섀도우는 그냥 공격되거든요 이것이 섀도우의 폐입니다 왜 안나가다 했네 아휴 아니 왜 쿨이 됐는데 안써지냐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NG 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다크사이트를 풀면은 공격이 안되지 아 정말 여유롭게 깰 수 있겠네 아 근데 코어 칸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긴 하네 아 왜 마크 안켜지는데 오케이 아 좀 때려보고 싶다 제대로 아 나루템 다 보여줬는데 어이구 아이오 아으 고춧가루 어 왜 죽었어 아 렛처자 때문에 이거 맞음 죽는거네 아 근데 그거 딜이 안보인다 잠시만요 아 1분 남았군요 아 그래도 여유롭게 깰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걸리는군요 박무가 얼마나 필요한것인가 알 수 있을것 같군 투명데스를 안보여요 안보입니다 아 추천 고맙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대기한다네 그냥 끝날만도 안되거지 어이고 뭐라고 왜이러 어이구 야야야야야 하하하하하 막데카 이게 스릴 아니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DJ홍추님 추천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DJ홍추님 추천감사합니다 아우 참 온도없지 좀 나와라 나오고 아 밖으로 빼내야되는데 뭐 아 근데 좀 깔끔하질 못하다 그치? 너무 많이 죽었네 방무 83인가? 그럴걸요? 어휴 랩투다 꺼야겠다 야 죽을까봐 불안해 죽겠네 마무리 될거 같군요 위험하니까 피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좀 위험했지만은 아마 박모가 낮아서 그럴거에요 지금 박모가 83%라가지고 일단은 뭐 카벨 깰 때 굳이 돈 쓸 필요 있습니까 돈 아껴서 박모 미약 안 샀습니다 사실 얼마 안하지만은 이거는 뭐 링크만 키우고 다해도 박모는 충분히 채우실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스탯하고 다 하게 되면은 루시드죠 이 캐릭터는 루시드 들어가는 캐릭터 위니온하고 링크만 대강 채우면은 루시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캐릭터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제 한 10억 남았는데 어 마지막은 이제 어 레드큐브를 이용하여 어 엠블럼 작을 하는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어 어 아 맞나요? 마지막으로 이 부족한 엠블럼을 채워도 되겠습니까 불빛마가 터져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쿠아틱은 좀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쿠아틱은 좀 필수적으로 좀 바꾸고 이거는 뭐 일단 쓰다가 아쿠아틱만 일단 좀 바꾸고 하트하고 아쿠아틱 정도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아씨 어 큐브하이 봐도 되겠습니까 A등급에서 S등급으로 만든 키가 있는데 A등급일 때 S등급이 내 유니온 레벨이 같은데 왜 그런가요 글쎄요? 다 안되있어서 그런거 아니야? 3업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큐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유니온 다 8천이 넘어서 캐릭터가 40개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있는거부터 쓰죠 장키오부터 오케이 위치는 맞춰줍니다 골드시곱니 아쉽습니다 저희랑 나랑 같은 길드였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아쉬워 아쉽습니다 아직 다섯발 남았다 아 구독 고맙습니다 혜택받아 드렸습니다잉 아 네 제 계정 아닙니다 아 아 두배 왜 또 왜그러니 알 수가 없다 얘네들은 도대체 왜그러는걸까 보내줬습니다 아우 유니크 나이스샷 열한 열세개만에 왔습니다 흐흐 위치 맞춰줘야됩니다 크리힘 크리힘 럭 그래서 궁급으로 킵해놓구요 어 오케이 아 저주 받은 채널 바꿔주고 배경은 바꿔주고 배경은 바꿔주고 화목하게 어 좋았어 박무 아 아 이게 더 나은거 같은데 그치 어 댐크 어 이건 아래에 갔다 그치 어 아 뭔가 맛이 올라올거 같으면서 안올라오네 아 아유 아쉽다 스읍 0 9%에 데미지 6%면은 수긍 되게 많이 올랐죠 원래 20만 올렸던건데 45만 더 올라갔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치 어 600에서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그렇고 스읍 어 렉큐는 안쓸게요 어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아 좀 부족하네 블랙헤브 25개 있으면은 이거 할 수 있는데 렉큐로 레전 가자고 아니에요 뭐 제께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내꺼였으면은 여유 없는데 지금 안하지 2억 팔면은 2억 팔아도 돈 안되잖아 아 명큐를 던져볼걸 그걸로만 했네 어 그럴거 같구요 어 스읍 스읍 이제는 링크부터 좀 마 좀 하는게 좋을거 같애 그냥 225까지 좀 빨리 해놓고 스읍 하루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거는 솔직히 다그클리닝반지 끼는건 좀 아니고 바꿔야되는거 하나 야야야야야야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는거 0순이부터 가자 0순이 엠블럼 좀 띄어줘야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뎜도 하후 참 애매하네 어 크뎜도 가야되고 망토는 선택해야되고 썩작이라가지고 아쿠아틱도 빨리 바꿔야되 한 이정도 될거 같은데 일단은 급한거 제일 많이 올라가는 순서 하나 일단 반지는 바꾸면 당연히 많이 올라갈거 같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주은장만 미스트인거니까 그렇고 아쿠아틱도 싸게 싸게 빨리 가니까 이것도 괜찮을거 같고 스읍 하트는 직작하는거 별로 안좋은데 스읍 이 정도 될거 같네요 아 어 17성각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돈 없기때문에 안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오늘 무기 17성 달다가 30억 썼거든요 손대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